논어 자아한의 10번입니다. 안연 안연이 공자의 제자죠. 안연이 위 연 안연이 탄식하면서 안연이 한숨을 쉬면서 탄 탄식하여 탄식하며 말했다 앙지 그것을 우러러보는 거죠. 그것은 아마 공자님일 것 같아요. 우러러러보면 미 고 더욱 높다 더욱 높다 깨끗을 찬인데 파고들어 깊이 연구하면 미 더욱 더욱 견 단단하다 참 참 참집 그거를 보면 제, 전, 앞에 있는 걸 봤는데 홀, 언, 갑자기 제, 후, 뒤에 있다 후자 선생님은 순 순 연 질서 있게 잘 질서 있게 가지런하게 선, 수, 아, 선, 유 인 사람들을 질서 있게 가지런하게 잘 인도하신다 박 아 이 문 나를 그 문으로써 넓게 폭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약 아 이 네 예로써 절도 있는 사람, 규약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욕 다 그만두려고 해도 불 능 능 그럴 수가 없고 그럴 수가 없고 능 오 제 이미 나의 제주를 다 썼는데 여 유 소 고 립 탁 이 이미 내가 제주를 다 썼는데도 그 앞에 또 커다란 높은 산이 있는 것 같다 수 수 비록 욕 종 지 그걸 따르려고 해도 말 말 유 야 이 그럴 수가 없구나 아